영과 클락의 조용하고 깨끗한 동네에 위치한 주택을 소개합니다.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방들, 별도의 출입구가 마련된 지하실 등 모든 것이 잘 관리되고 꾸며진 하우스입니다. 수입이 보장되는 하우스로 투자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매물 가격은 44만 5천 달러로 센츄리 투어니원 뉴 컨셉의 최석기 중개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런던 다운타운 플라잔에 위치한 노래방을 소개합니다. 높은 마진을 자랑하는 사업체로 월 매상은 1만 6천 달러며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27만 9천 달러로 관심있는 분은 홈라이프 프론티어의 홍해성 중개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닐의 빼어난 계곡이 어우러진 하우스를 소개합니다. 9피트의 실링과 하드우드로 꾸며진 메인 플로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주방과 욕실 등 깔끔한 주택공간을 자랑하는 하우스입니다. 매물 가격은 51만 5천 달러로 관심있는 분은 센츄리 투어니원 뉴 컨셉의 예호준 중개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런던 북서쪽 오크리지에 위치한 깔끔하고 세련된 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썬백과 아름다운 조경이 잘 꾸며져 있으며, 집 주변에 쇼핑몰과 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30만 9천 달러로 관심있는 분은 올리버 리얼 에스테이트의 중개인 최엘리사벳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샤와 대학 앞에 위치한 투자형으로 적합한 단독주택을 소개합니다. 하드우드로 꾸며진 내부와 주방 내 모든 것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정갈한 2층 단독주택으로 최고의 투자 가치를 선사합니다. 매물 가격은 41만 9천 달러로 리맥스 리얼트론의 나홍구 중개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루어 한인타운에 위치한 식당을 소개합니다. 경기를 타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로 중국인 고객이 주를 이루며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가족 중심 운영에 비즈니스를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매물 가격은 19만 7천 달러로 서튼 어슈런스 부동산의 최성수 중개인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